프리티의 주당. 구독과 좋아요. 꾹꾹꾹. 자 지금부터 선물 공개를 해볼게요. 이 캐비 인형 큰 인형 큰 인형이 한 4개 정도 있네요. 프라이명도 하나고요 그리고 그 지디도 한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콩콩도 한명을 드릴거예요. 파파 당첨자 추첨해주세요. 자 첫번째 캐비 큰 인형 자 한명 뽑겠습니다. 누가 될지 지켜봐주세요. 자 준비 갑니다. 캐비 큰 인형 자 슈프림의 수연님 당첨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누가 됐나요 조경호님 예빈 예빈 이채은님 당첨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조그만 인형이네요. 캐비 인형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 지지 인형이 있어요. 자 이 조그만 인형은 이 열쇠고리가 있어서 가방에 이렇게 매달리고 다닐 수 있겠네요. 인형 각각 한명씩 한테 드리고요. 자 갈게요. 조은희님 민갈님 축하드립니다. 네 민을 뜯지도 않은채 이거 세명한테 한권씩 드릴게요. 2부키제 책 3권 과연 누가 될까요 짜잔. 우와 김수현님 별빛님 태피양 카드 축하드립니다. 우와 김수현님 별빛님 태피양 카드 축하드립니다. 종이적지 한거 있잖아요. 종이적지. 종이적지 한거에요. 종이적지 한거에요. 종이적지 한거에요. 종이적지 한거에요. 종이적지 한거에요. 자 큐라 스티커 세종. 그리고 캐비 스티커 부분 누가 가질지. 종이적지 한거에요. 종이적지 한거에요. 종이적지 한거에요. 자, 짱구티비하고 아리티비 마지막으로 이렇게 루트 3건씩 드릴거에요 이렇게 3건씩 엄청 퐁이 코네 각각 한 명씩 얘기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벤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